이제는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간분석 중에 편상간분석이라고 있어요. 편상간분석은 어떤 거냐면 자료는 이렇습니다. 3개의 자료가 있는데 나는 타임과 템퍼러처에 대해서만 관계를 알고 싶어요. 단지 WBC라는 것들이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WBC를 통제한 상태에서 템퍼러처와 타임을 보고 싶다. 그럴 때 쓰는 방법이 편상간분석입니다. 그래서 이제 템퍼러처와 타임을 보겠다. 단 WBC를 통제하겠다. 이런 뜻이 됩니다. 상관계수의 비교가 있습니다. 상관계수의 비교가 보통 다른 패키지가 잘 안되는 건데요. 한번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립집단이 있고 종속집단이 있는데요. 먼저 종속집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속집단은 3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. 3개의 변수가 있고 한 사람에 대해서 3개의 변수를 체크한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독립 변수 템퍼러처와 종속 변수 WBC와의 관계에 비해서 이게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상관계수가 그리고 타임과 WBC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상관계수가 각각 있을 텐데 어떤 것이 더 우수하냐 떨어지느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아들의 성적이 있는데 아빠의 아이큐 엄마의 아이큐 어떤 것이 더 상관계 있느냐 또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가 뭐 지능 이슈와 관계되어 있느냐 뭐 아이큐와 관계 있느냐 뭐 이큐와 관계 있느냐 이런 걸 한다든지 할 때 한 사람이 3개의 잡초가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때 이제 필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해보면 각각 이제 두 개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. 템퍼러처와는 이렇고 타임과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둘 다 이제 표본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옵니다.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고 말해 주겠죠. 상관계수가 이렇게 한 집단에서 한 사람에게서 세 개를 할 수도 있지만 따라 할 수도 있어요. 이런 거죠. 독립집단을 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남자 집단이 있고 여자 집단이 있는데 남자 집단에서는 지능과 월급 인컴 과외가 많이 크게 되느냐 여자들은 어떠냐 예를 들면 지능과 관련이 있겠죠. 조금은 그런데 그게 남자쪽이 더 우수하다 여쪽이 더 우수하다 이런 것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것 예를 들면 얼마나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지수가 있다든지 그럴 때 남자의 경우는 감성지수와 이렇게 했다든지 여자에게는 어떻다든지 이런 식의 두 개의 독립된 집단 캡치된 집단이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비교집단을 두 개를 하겠다 해 놓고 넘버와 피어선 R을 계산합니다. 각각을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네 개의 값을 입력해 주면 실제 값을 들을 필요가 없죠. 비교해 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비교해 주면 이렇게 이게 이제 PCA-Z 테스트인데요. 많이 쓰인다고 그러지는 않는데 없는 것보다 나오니까 소개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피의 값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Mad Calc 해도 돼요. Mad Calc도 두 개의 집단에서 각각의 똑같은 방식으로 네 개의 숫자를 넣으면 피의 값을 계산해 줍니다.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그 매뉴얼을 보면 이거는 Indie to Independent Correlation Coefficient 에요. 두 개의 집단에서 되는 거죠. 참 DB Start라는 세 집단도 가능해요. 이거는 그 뭐지 한 집단에서 했던 건데 이거는 세 개의 변수밖에 넣을 수가 없지만 상관계수 독립된 집단에서 상관계수 비교할 때는 여러 집단을 한꺼번에 넣어서 뭐 네 집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DB Start의 장점이죠. SPS는 이게 둘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제가 가끔 쓰는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. 거기서 가보시면 똑같이 To Independent Sample에 대해서 상관계수와 N을 넣으면 Calculate 넣으면 이 값을 계산해 줍니다.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겠죠. 이래서 상관계수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전개발 let's see prescribe